네, LNF 섬에서 나오는 섬 이글루 플러스 소비자가 이러네요. 1단 2단 조절하는 걸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벌써 주문 들어오네요. 1단 2단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며 확정형 보호 납치마도 있고요. 의자 바람막이까지 이렇게 겸해 있네요. 같이 세트로 오오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앞치마 바람막이 있고 의자 바람막이 까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이글루는 기본이에요. 섬에서 나오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나 봅니다. 섬 이글루 소비자가 11만원 현금과 우대합니다. 문의하시면 현금과로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해주죠. 감사합니다.